바티칸의 20쪽짜리 문서가 전세계의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교황청이 발표한 무한한 존엄성이라는 선언문 때문이라는데요. 어떤 내용인 건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교황청의 신앙교리부는 5년에 걸친 무한한 존엄성 선언문을 발표했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를 승인 서명했는데요. 대리모를 통한 출산 그리고 성전환 수술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동안 낙태와 사형 등 나아가 젠더 이론까지 반대했던 교황청의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한 건데요.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교황청은 지난해 동성커플 축복을 허용하면서 다양성을 포용한 적 있죠. 이번엔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까지 굿모닝월드였습니다. 교황청은 지난해 동성커플 축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